한국공항공사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가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생 공항 마켓을 운영합니다. 공항공사는 오는 7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김해공항 국내선 1층 1번 게이트 앞에서 지역 농특산물 할인 판매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회차를 맞은 공항 마켓은 모두 15개 마을이 참여했으며 참여객을 대상으로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공항 마켓은 모두 15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